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하만군이 축사 적법화 추진 동료에 나섰습니다. 군은 현재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 농가 152곳 가운데 92%인 141 농가가 적법화 단계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하만군은 이행 기간 만료 후에는 축사 폐쇄와 허가 취소 등의 행전 조치를 받게 된다며 신속한 적법화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.